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와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즉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나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매는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맞자래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며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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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허감에 잡혔고요 결국은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사로잡은 허감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요 가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사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이 땅의 문제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안 살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안 살고 그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승리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복음 알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데 이 땅의 문제는 복음을 말하는 제자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많지만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말하는 제자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전부 전도하라 말하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죠 그 주님께서 마태모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하셨고요 생전에 열두 명의 제자와 칠십인 제자들을 세워나갔습니다 파울도 로마를 보고만은 이래 세운 사람들이 한 삼십여 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로말며 모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가 일어날 때 시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남은 생에 제자를 세워놓고 하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이란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니까 전쟁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전쟁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에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전쟁인 겁니다 종합적인 폐해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쟁이죠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하면 아마 전쟁이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보고만은 한 사람이면 지역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종들로서 가장 귀중한 축복은 제자와의 만남이죠 아무리 사액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제자를 남기지 못한 사액이라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제가 성교 현장에 갔습니다 성교 현장에서 성교사님이 이런 저런 많은 사액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에 딱 담겨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에 오면서 헛살았구나 라는 것들이 담겨지지 남기지 남은 생에 정말로 제자 세우는 이 사액에 내 모든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내야 되겠다는 그 마음들을 현장에서 제게 딱 부끄러웠어요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살아왔던가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했어요 지난주 어떤 수요일날 어떤 분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낮에 연락이 와 목사님 예배 전에 한번 뵙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전에 잠시 한 30분간 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분이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행복해 보였어요 무엇 때문에 제자 때문에 그냥 직장 속에서 알게 된 분인데 어떻게 하든지 이분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자료들을 전달했어요 교회에 가자 하지도 않고 제촉하지도 않고 그냥 자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결혼할 때 남편과 약속한 것이 있었다 신앙을 가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그 전자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나는 교회를 갈 수 없는 사람이다 교회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복음 들어보라고 전달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답니다 안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 속에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말씀 속에 계속 인도를 받다 보니까 뭔가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교회에 오게 되고 수요일 예배부터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훈련받아 나가면서 별 한 거 없는데 이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제자로 세워나가시는 부분들을 보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니까 자기의 전문 법을 따라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헌신할 부분이 뭔가 라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제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제자를 내가 만날 때 가장 기쁜 것이고 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장 축복된 사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제자되고 제자 만남이고 제자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서로입니다 본론은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를 세워야만 이 땅의 허감이 꺾입니다 제자를 세워야만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야 랩런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살고 미래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위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대 살릴 제자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의 말들이 크게 들리고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볼 수밖에요 그래서 그 문제들 앞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요 그리고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말고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로서 갖춰야 될 세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간쯤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러시기를 말씀했습니다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을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핵심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크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제자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 받는 이름은 크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사단과 죄와 치욕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크리스도 크리스도 구원 얻을 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크리스도로 구원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인도를 받게 됩니까 구원 받았다면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됩니까 훌륭한 사람이 받습니까 노력하는 사람이 받습니까 인격이 좋고 검면하고 검수한 사람이 받습니까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응답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따라서 응답받게 되면 그 응답 옆에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답 받았던 렘런트 일곱 명들은 그 시대의 왕들에게 답을 줬어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 받으면 모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아닙니까 요셉 요셉 한 사람이 응답 받으니까 그 형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원받는 이름 또 그리스도 고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인도 받고 응답 받는 이름 또 그리스도 입니다 그리고 사단 사단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불신자들 말할 거 없고요 신자들 조차도 거기에 묶이게 돼요 여러분 악한 사단 구원받는 주와 여러분의 영혼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하면 한번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구원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 우리의 삶은 빼앗아가요 그래서 구원받아놓고도 많은 사람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으로 살아가요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끄길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마토오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모든 응답들이 주어진다 했어요 그런데 그 강한 자를 결박 하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하면 한계속에 빠지게 되고요 지금 교회들이 응답받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떼어붙이면서 응답받으려고 몸부르시는데 그게 프로그램 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끔찍난 축복의 구원을 받아놓고도 우리 인생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노예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의 존재를 몰라서 이런 돈을 아멘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단 꺾지 않으면 결국 그 돈 가지고 사단 에 놓여야 돼요 세상 심부름하고 사단 좋게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음부의 근세를 이기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도도 그리스도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도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선포할 때에 전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절대적인 기준 입니다 구원과 구원 후원받은 자에게 주신 인도하심과 사단을 꺾고 결국은 전도의 추보를 누리는 이 네 가지의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면 이 사실을 이해하면 여러분 개개인에게 전생애를 자유할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세요 우리는 다른 것 전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만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뭡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그걸 전달해야 되죠 그 외의 건 다 틀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사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성사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까지 이루어지게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예배하고 있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 보좌화의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자리에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나와 관계한 모든 연장에 하나님은 보좌화의 응답을 주시게 되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주님께서 그거 말하셨어요 그리고 이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현장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가지고 24 하는 거예요 그러면 25 에 하나님의 나라에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2, 3, 7 까지 보여지는 영혼의 축복 속에 지난주 검려 전도학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만 잡아요 그 외에는 다 틀린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누리고 그것만 전달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3, 9, 3 가지고 24 그러면 25 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영혼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2, 3, 7 나라를 살리는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 뺨에 말씀하신 은약이고요 그 은약 가지고 나가 있는 초대교에 로마까지 그 시대에 2, 3 7을 살렸어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게 되면 늘 말씀이 내게 가까워져요 그래서 생각이 변하고 습관이 바뀌고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보좌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보좌 화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주장 가지고 앉아있어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와 현장과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게 맞아요 그게 신앙생활 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 해도 순종하게 돼있어 아니 강단에서 받은 말씀이 현장과 맞으니까 순종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그 정글을 보니까 누구 앞에서 우리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신명기 30장 14절을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3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적 이를 행할 수 있는 이라 정말 말씀이 여러분이 가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까 내 입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의 첫 번째는 말씀을 아는 자 두 번째입니다 스승을 아는 자 오늘 본문의 요호수아는 하나님의 함께한 모세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애국에서 일어난 사건도 요호수아는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왔는지 어떻게 출애고 했는지 그리고 그 출애고 가정 속에 있었던 열 가지 기적들을 요호수아는 안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야의 삶을 다 안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교회를 숨기는 한 사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 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교회 우리 어르신들 보면 뭔가 말이 안 통 답답하다 그래서 심지어 젊은이들이 어른들 바라보면서 말이 안 통 할 때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건 스승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전도 운동 이 일이 소원을 가진 자들로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 되어서 모든 성도들도 기도 가운데서 2, 3, 7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고 모여진 성도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 응답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스승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지 않고도 통할 수 있어야 되죠 참 안타까운 것들은 시간감 갈수록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 너무나 많은 동기와 너무나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소통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진짜 제자는요 메시지가 통하는 사람 기도 제목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명계약이 통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고 여러분 통해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이 그 축복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표를 아는 사람 오늘 이 지를 보면 모세가 120세 되었고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요수아가 나오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수아가 지도자가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 시간표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시간표는 뭡니까 가난한을 정복할 시간표가 와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교회 전체 시간표를 여러분 아시아 그게 제자예요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도 여러가지 일들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돈 벌어야 할 시간표가 있고요 그냥 말씀 따라가야 될 시간표도 있고요 또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지나서 나중에 하려고 하면 안되어져요 특별히 나에 대한 시간표가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다라반 전체에 대한 시간표가 있고요 이 사실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제자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어떠면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놓고 방송 시스템 교체하는 하나는 정확한 시간표라고 봐요 코로나 때문에 오게 된 것이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이라야 2, 3, 7 로 연결될 수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 하나교회가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방송 시스템을 교체하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공사하다 보면 돈이 계획했던 거 더 많이 들게 되잖아요 우리 본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많은 돈이 들게 돼요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 속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게 성구적인 기한 축복된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새롭게 시작된 시간표는 뭡니까 코로나 시대 비대면을 통해서 2, 3, 7 나라를 살리는 그 축복된 새로운 시작된 시간표에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성구적으로 앞서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놓고 많은 직원들이 보충되었어요 당장 방송 음량 을 놓고 지난달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직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또 이 일을 놓고 지금 미디어국에서 참 감사하게도 많은 일꾼들 우리 랩렌데들 찾아가지고 인턴십 가정으로 어떻든 교회 미래 이런 부분들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키워나고자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영상들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조용한 것 같지만 너무나 빠르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당장 주일날 광고 영상 여러분 보세요 한 주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흐름을 헤드라인으로 딱 하고요 그리고 교회와 본부 성교 현장까지 짤새 있게 딱 정리되어서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영상이 우리 교회 영상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영상 그 영상의 어떤 퀄리티가 다른 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준비되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본부에 2, 3, 7을 놓고 준비하는 영상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걸 아세요 새로운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구적인 자리에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라면 이 교회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그리고 진짜 제자라면 내 개인에 대한 시간표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말해 이 일을 놓고 나는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로 제자라면 이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주의 종들에게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의 시간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것을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자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응답 들리게 제자의 기본이 뭐냐 하나의 말씀을 아는 자 서승을 아는 자 시간표를 아는 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가 해야 될 준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6절에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자가 준비해야 될 준비는 뭐냐 먼저 이방인들의 영직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땅에는 이미 칠족 속 31일 왕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로말며 영직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동화되고 거기에 지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망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건 모르면 이 땅에 일어나는 영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세상이 멋있어 보입니까 그 자체가 속은 거예요 이미 진 겁니다 다 영직 문제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재앙과 한란을 대비해야 합니다 17절 18절에 재앙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재앙과 한란을 대비하는 답이 무엇입니까 랩런트가 답입니다 19절 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재앙과 환란을 막을 수 있는 답은 랩런트 입니다 랩런트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했어요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빨리 이해하고 그걸 뿌리내리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노래로 이렇게 알게 된 것들은 그게 나이가 들었어도 그 노래가 흥얼거리잖아요 다시 말해 그만큼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될 정도로 노래를 가지고 각인될 정도로 가르치란 말이에요 세계 현장에 나가면 그나마 다라풍운동 일어나는 교회들이나 현장의 특징이 뭔가를 아십니까 본부에 나오는 찬양이 그대로 들어가서 전달된 데는 이상의 본부 흐름과 함께 응답을 받는 것을 봐요 찬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단체에서 만들어내는 찬양이 어렵잖아요 더더욱 어르신들은 따라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거기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노래로서 사실은 메시지를 심는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 흥얼거리면서 배웠던 노래들이 어른데서도 그 노래가 생각나고 흥얼거려지잖아요 찬양과 한란을 막을 수 있는 답이 후대인데 이 후대들에게 노래로서 각인될 정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저주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문제로 죽어가고요 찬양과 한란은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감대에 빠진 것입니다 보금을 모른다 다 모르는 겁니다 보금을 모른다 우상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고요 우상의 심각성을 모르면 성도들은 응답을 못 받게 됩니다 보금과 우상의 역사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제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무지 속에 있다라는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세계 2, 3, 7과 연결되는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시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십시다 정말로 후대를 준비하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울 전도자가 최종으로 목표 삼았던 것이 해당이었습니다 사도의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보면 안식일에 해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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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 치유자에게 큰 응답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정이 없고요 최종 목표는 해당 후대 차세대입니다 우리의 후대를 미래로 준비해야 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말씀이십니다 요색 같은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인물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 같은 특징이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문제가 문제 안되었습니다 이런 일꾼들을 우리 후대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 되고 제자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를 위한 제자로 부른받은 최종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과 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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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